Q. S.Y.S.A.F. 자, 강하게 갔어요. 일단 수구가 시끄럽게 다니면은 우당탕탕 하고 다니면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. 강한 스트록! 쭉 휘어지면서 들어오죠. 제가 예전에 이런 스트록 연습하다가 오른손에 팔꿈치의 엘보 왔거든요. 고생 한 3년 했습니다. 그 뒤로는 당구를 세게 안 치는데 다시 도전 한번 해봐야겠어요. 재밌네요. 세게 치는 모습이. 강동웅 선수가 좀 통 뼈에요. 자 부드럽게. 아 좋네요. 페이스 살짝 넘어가면서 맞았어요. 원타의 득점으로. 다행히 심판이 받네요. 가끔 경기하다 보면 조금 심판분들도 살짝씩 놓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조금의 언쟁이 있는데. 지금 심판. 너무 좋아요. 잘 봤습니다. 강동웅 선수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. 쭉 내려와줍니다. 마무리 했네요. 역돌리기 득점으로 마무리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